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요즘에 중국 곳곳에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참하길래 이렇게 시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어 날아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소리는 당구에 별 영향이 없고 심지어 신별 유용도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의 순간을 마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 택시 기사를 너무 좋아해요. 영화관에서 봤을 때 너무도 났어요. 영화를 끝날 때 저 혼자 박수를 쳤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 못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진정 자유를 강하게 응합니다. 공산주의는 국아가 국민을 착취하고 민주주의는 자본이 국민을 착취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더 나는 제도를 차고 있지만 인간의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좋은 생활이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이 세계에 나라 정부도 없고 민족주의 정쟁도 사라져서 영원한 평화가 지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위에 자주 나오는 중국말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하다 시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시위를 하다. 人们聚在一起 시위. 聚在一起. 聚在一起. 聚在一起 같이 모여서 모한다. 제 동사부터 쓰시면 돼요 자이 광장상 시위 자이 광장상 시위 광장에서 시위하다 타자아로라 시위 여우신 타자아로라 시위 여우신 그는 대모에 참가했다 다이어 요 10만人 시위 다이어 요 10만人 시위 대략 10만 명이 시위했다 탐은 자이 다시관 전 시위 그들은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다 다시관 다시관 대사관 시위할 때는 슬로콘을 외쳐야 했잖아요 슬로콘 고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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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오를 위치다 한 고하오 한 고하오 워만더 코하오 시슴마 워만더 코하오 시슴마 우리 슬로콘은 뭐죠? 쥐저 바이짜 쥐저 바이짜 피켓을 들다 쥐 들다 쥐저 바이짜 피켓을 들다 바이짜에 반대라고 쓰여 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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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반대 독채 반대暴力 반대暴力 폭력에 반대하다 반대 전쟁 반대 전쟁 정전을 반대하다 하탈 하탈 물어 났다 환러血汗钱 환러血汗钱 내가 피당허려 툰을 툰 려 타라 血汗钱 피당허려 분 툰 血汗钱 血汗钱 다피 경차 자세 현장 위치 지시 다피 경차 자세 현장 위치 지시 탁수의 경차 리 형장에서 지소를 유치하다 위치 지시 위치 지시 지소를 유치하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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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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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治 法治 不自由 无宁死 不自由 无宁死 지com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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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